민주당이 상원에서 피임을 연방 차원의 권리로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연방 상원 백석중 민주당이 과반수이긴 하지만 찬성 50일 반대 39로 필요한 정족수 60표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 피임을 권리로 인정하면 일부 공화당계 장학 주정부들의 움직임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배경에 있었습니다. 일단 연방 하원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지만 공화당 다수당이라 통과 가능성은 없다는 보도입니다. 한편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제출한 배경에는 임신중지나 피임에 대한 권리를 11월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민주당으로서는 공화당이 이 문제에 관해 반여성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법안을 제출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USA Today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메일 스캔들로 수사를 받는 사실을 언급하며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발언대로라면 성추문 입막음 의혹 형사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야말로 출마 자격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8년 전 당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국장은 대선을 11일 앞두고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을 재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선판을 흔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미 국장의 발표를 계기로 클린턴 후보가 향후 기소가 될 수 있는 만큼 후보 자격이 없다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fbi는 대선을 이틀 앞두고 사건을 무혐에 종결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mba가 방송사들의 경기 중계권을 향후 11년간 760억 달러에 판매하는 빅딜을 체결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등이 밀려 tv 시청자가 줄었지만 스포츠의 확실한 인기가 증명됐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mbc 방송은 연평균 25억 달러를 mba에 지급하고 매 시즌 약 100개 농구 경기를 중계할 예정입니다. 이 중 절반은 mbc의 ott 피콕에서만 독점적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의 소유주인 월트디즈니 컴퍼니는 mba 중계권 계약을 갱신하면서 연간 지급액이 26억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10년 전 체결한 계약 금액은 연간 15억 달러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고가의 스포츠 경기 tv 중계권을 두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는 불확실하지만 스포츠는 유일하게 확실한 수익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한 여성을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유명 등반 전문가 올해 49살의 찰스 베럿에게 종신영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베럿은 2016년 8월 피해자 여성을 요세미티 국립공원 안에 있던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여성을 공원 내 외딴 곳으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강간했으며 강가와 공동 샤워실 안에서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베럿의 이 같은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베럿은 2008년 무렵부터 다른 3명의 여성을 상대로도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이 사건들은 연방검찰의 관할 권밖에서 벌어져 기소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베럿 측은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해 여자 어린이들의 초경연령이 앞당겨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틀랜타 에모리 대 오드리 게스킨스 교수팀 연구 결과 1950년에서 1969년에 태어난 여성들은 평균 12.5세에 초경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2000년대 초반 출생아들의 초경연령은 평균 11.9세로 앞당겨졌습니다. 이는 태학이나 유년 시절 초미세먼지에 다량 노출된 경우 초경연령이 빨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BBC는 이 같은 추세가 전 세계에 걸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참편 한국이화여대 연구팀도 대기오염과 성조숙증 간 연구 결과 2008년에서 2020년 사이 8세 이전의 유방 발달이나 초경 등 성조숙증 징후를 보인 여자 어린이수가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300파운드 136kg에 육박했던 몸무게를 15개월 만에 110파운드 50kg 이상 감량한 노스캐롤라이나 거주 여성 메리 모건 밀스의 사례가 화제입니다. 밀스가 받은 위점막 절제 시술은 배고픔의 호르모닌 그렐린의 생성을 차단해 식욕을 없애는 것이 목적으로 식욕 증가 칼로리 섭취 및 체중 증가와 관련된 호르모닌 그렐린을 생성하는 위 조직을 태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구와 시술을 주도한 마셀리 박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서 6개월 이내에 혈류에서 순환하는 배고픔 호르몬이 45% 감소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사팀은 시술은 1시간 남짓 소요된다며 위경련, 불편함, 메스꺼움 등 경미한 부작용도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마셀리 박사팀은 이 시술이 체중 감량을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미니 토트백 광풍을 일으킨 트레이더 조의 또 다른 물건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엔 트레이더 조의 미니 쿨러백입니다. 올 초 뜨겁게 달군 시그니처 미니 토트백과 같이 이번 트레이더 조의 미니 쿨러백도 한시적으로 판매됩니다. 밝은 자홍색과 청록색 두 가지 색상으로 나온 트레이더 조의 미니 쿨러백은 1개에 3달러 99센트에 판매됐는데 전국적으로 물건이 나오자마자 대다수 매장들에서 매진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오픈 시간에 맞춰 줄을 기다리다가 매장문이 열리자마자 미니 쿨러백으로 몰리는 소비자들의 모습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이베이에는 트레이더 조미니 쿨러백이 원래 가격보다 훨씬 비싼 리셀 가격에 올라왔습니다. 3달러 99센트 가방 두 개가 89달러에 이베이의 재판매로까지 등장하는 등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달러 90센트 가방 아니다.